시스템 구축 방안 3. 플랫폼 구축 전략 성공 요인 안녕하세요. 모나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3. 플랫폼 구축 전략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 업체의 장점을 표나 그림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거는 회사의 플랫폼 구축 업체의 그거죠. 자기 PR. 우리는 이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이런 구성은 어떻고 또 이걸 통해서 수익 타업체는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안을 하면서 플랫폼 구축하게 되면 어떠한 성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